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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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이거봐! 이거봐! 이렇게 해서 손 중신 잡기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후우! 이렇게! 어어! 어어! 이렇게 돌린 다음에 한손으로 중신잡기! 재밌지? 재밌지?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나 방금 되게 재밌는 거 생각났어! 뭐냐 하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게 뭐냐면 스피너를 있잖아 폰케이스, 투명 폰케이스 뒤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스피너 폰케이스를 만드는 거지 난 천재야 키키키, 귀여워, 밀키 어, 텔러 왔어? 치어리더다, 치어리더 꼬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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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비키 역시 치어리더 꼬비키, 텔러 미국에 있을 때 치어리더였대요 근데 뭐가 천재야? 아, 이거 봐봐 텔러야 엄청나게 천재다닌 걸 발견했어 뭔데 뭔데 짠! 이 투명 폰케이스 위에 스피너를 붙여서 스피너 폰케이스를 만들 거야 스피너 폰케이스? 응, 너무 멋있겠지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슝 스피너가 돌려주는 거야 오, 재밌겠다 해보자 그럼, 재미재미재미 시작! 먼저 투명 폰케이스에다가 그냥 스피너를 붙이면 이렇게 안 돌아가 보니까 이 그립톡을 여기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스피너를 붙여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그립톡 뒤에 3M 테이프를 떼주고 중앙에다가 착! 붙여줍니다 오, 잘 붙었나? 잘 붙었다 엄청 딱딱하게 잘 붙었어 짠! 이렇게 붙였으면 그립톡을 이 위에다가 스피너를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조금 있다가 붙여주고 먼저 폰케이스를 짠! 이렇게 예쁘게 꾸밀 거야 꾸며? 어떻게? 짠! 이 보석을 막 붙일 거야 우와, 예쁘다 나 반짝이 좋아해 반짝반짝! 예쁘겠지? 접착제로 구석을 붙여줍니다 오, 예쁘다 반짝반짝! 최대한 빼곡히 붙여서 우와, 엄청 빛나게 만들 거야 벌써부터 예쁘지 않아? 우와, 이렇게 빼곡히 다 붙였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 반짝반짝! 완전히 두근두근 우와, 너무 예쁘지? 반짝반짝! 완전 두근두근이지요?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다 그치? 맞아, 빛나고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여기에 이제 스피너 붙일 거야? 응, 맞아! 스피너를 붙일 거야 스피너는 크니까 글루건을 이용해서 엄청 튼튼하게 붙여줄 거야 오우, 와우, 그럼 되겠다 그럼 되겠지? 아, 글루건을 이용할 때는 뜨거우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뜨거워서 다칠 수 있어요 조심, 조심 글루건을 쭉 짜서 스피너에 이렇게 묻히고 후우, 이렇게 살짝 식혀준 다음에 붙여주고 가만히 움직이지 말게 얼음 땡! 아, 숨도 못 쉴 뻔했어 아하하, 이제 숨 쉬어도 돼 자, 완성됐다 오우, 대박 잘 붙은 거 같아 오우, 금방 완성했네 너무 예쁘다 정말 너무 예쁘지? 그래, 그럼 이제 스피너가 잘 돌아가는지 볼까? 그래, 해볼까? 좋지요 해볼게 두근두근 과연 잘 됐지? 히히히히 시작! 오우, 잘 된다 오우 오우, 진짜 잘 된다 이렇게 스피너도 되고 파밋도 되고 오! 파밋이 이렇게 다 눌려서 안쪽으로 눌러야 되면 이렇게 그립톡을 쭉 펼쳐줘서 안쪽도 눌러서 다시 복구해주기 안쪽에서 콕! 콕! 눌러줄 수 있지요 와우, 진짜 좋다 나도 해볼래 와우, 진짜 재밌어 진짜 잘 된다 오우, 누르고 또 반대로도 눌러 와우 생각보다 너무 대성공이어서 신난다 진짜 스피너폰 케이스 세상에서 최초일 것 같아 오우, 맞아 진짜 세계 최촌가? 한번 검색해봐야지 어? 세계 최초가 아니면 오우, 진짜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 스피너폰 케이스 와우, 진짜 최고다 세계 최초! 오우, 세계 최초! 우리 교회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 있거든? 거기서 파밋을 투명 폰케이스에다 붙이라고 해가지고 파밋 폰케이스를 만들어 본 거거든 와우, 그 친구 천재다 오, 그치? 그 다음에 또 말랑이를 붙여버려서 붙여봤고 그 교회 친구가? 어, 맨날 교회 가면 만나서 노는데 진짜 재밌어 재밌겠다 나도 교회 가서 놀고 싶다 너도 와텔라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너도 오라고 알겠어 이번 주 갈게 오, 진짜지? 약속했다? 그러면 9시까지 우리 집 앞으로 와 그럼 같이 가면 되겠다 알겠어, 갈게 나이스! 스피너도 같이 교회 간다 키키키오, 오비키! 이거 가서 자랑해야지 스피너폰 케이스 오비키 완전 신났어 대박이야, 이거 너무 신나 스피너를 돌려라 그 노래 생각나 스피너를 돌려라? 어, 맞아 왜 그 노래를 이제서야 생각했지...?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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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인을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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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스피너를 돌려라! 예에에이! 오늘도 신나게 스키너 폰케이스 만들기 제 성공! 랜덤 봉투잖아 이거 내가 오비키 몰래 뜯어버릴거야 뭐가 들었을지? 재밌는게 많잖아 뭐부터 해야되지? 초음부터 뜯을거야? 자를 때 조심 알겠어 나 조심해서 자를게 오비키 몰래 뜯어야지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이준이 이게 제일 귀여우니까 내가 가져야지 다 파란색 뜯어도 됐어 뭐야 느낌 너무 좋잖아 스킷이다 느낌 너무 좋아 제일좀 뜯어볼거야 제일좀 제일좀 얼마나 좋을지 뭐야 너무 잘 그렸잖아 오비키 팩스라 스텔라 샤샤까지 너무 잘 그렸잖아 난 어딨냐고 마지막 서비스를 뜯어보겠어 뭐야 스펀지인데 너무 재밌잖아 오비키 오기 전에 도망가야겠어 이건 내꺼야 박스인 갔나? 뭐야 이거 왜 다 뜯어져있어? 오 너의 그림을 진짜 잘 그렸다 오비키 나랑 너무 똑같잖아 텔라가 설화 이거 설화랑 텔라한테 선물로 줄게요 감사합니다 박스인 이거 다 뜯어놓고 어디간거야 내가 받은건데 와 근데 글씨 진짜 잘쓴다 박스인은 분명히 큰 버릇 받을거에요 걱정하지마세요 제가 사이드박스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저한테 랜덤박스 보내준 이 아정오키님 감사해요 웃기다 웃겨 오비키 오 뭐야 놓고왔잖아 짜증나 잠깐만 오늘도 새 똥 맞는거 아니겠지 박스인 왜요? 왜 똥? 너는 잘못을 했으니 지옥에 가야겠다 지옥이요? 악! 지옥 가기 싫어 저 하늘의 달처럼 수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